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수주의자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보수주의인 책자가 가진 사람이 됐는지 교육 역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태생적 요인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치학계에서 요즘에 MRI 같은 거가 여러분들 많이 촬영이 싸고 싶게 되니까 뇌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뇌구조 자체가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벌써 그 아이들의 기질이 아닌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을 통해서 또 어느 부분은 좀 이렇게 다듬어지겠지만 근본 소위 구조 이것은 태생적으로 태어난 것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논문이 언젠가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빈스판이라는 스티븐 핑크가 지은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너무 두꺼워 가지고 이렇게 억장이 무너진 책이지만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설명할 때 유전적 역할의 가능성은 충격적일 만큼 여전히 막강하다 요즘에는 이제 남녀 평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배제하는 그런 영향이 크지만 벌써 그 은총이란 손자 보면 남자아이니까 공차는 것을 좋아하고 유난히 이런 자동차를 좋아하고 유전자 자체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죠 2011년 4월 달에 카이스트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뉴욕타임스와 BBC를 포함해 전세계 언론이 과학 논문 한 편을 대서특빌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가나이 료타 박사와 그의 지도 교수 러제인터 리스 교수팀이 퀄런트 바이올러지에 실은 논문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헤드라인은 진보와 보수 뇌구조가 다르다 이런 과학의 발견이란 것은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연구자가 어떤 가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리서치를 했으면 뇌를 보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란 것이 태생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아마도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뭡니까 가설으로 세운 다음에 그걸 검증해 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가 이게 좀 부정에 가까운 것 같다 그게 가설로 세운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해 보니까 아 이게 부정을 했구나 이렇게 가설을 세운 다음에 검증을 하는 것 그게 과학적 사고방식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모든 과학이란 것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무슨 여러분들 식품을 먹어보니까 심장병에 좋더라 그 소위 경험 지식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가설을 세운 다음에 검증을 해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두 학자는 정치적 성향이 뇌구조와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젊은 성인 남녀 90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뇌구조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한 결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뇌의 특정 부위 크기와 두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학생들은 공포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오른쪽 부분이 두꺼운 반면에 진보 성향의 학생들은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고 외부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는 전대상회 부분이 두꺼웠다 아주 여러분들 멋진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70년대 대학을 다닐 때 586 운동권들하고 대개 한 2, 3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송영길 씨가 1962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이죠 벌써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대모가 좀 성향하고 학생운동이 아주 강력한 그런 대학을 다녔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벌써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무슨 유도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집단체조를 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기 이전에 뭐죠 이미 뭡니까 자유주의적 색제 보수주의적 색제가 굉장히 개인의 발견 개인을 대단히 중시하고 귀하게 이기는 그런 종류의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념서적을 여러분들 읽더라도 대학 1, 2학년 때 그거를 절대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뇌구조가 이릅니다 진보적인 색제가 강한 사람들은 소위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한양대의 리영희 씨 같은 그런 파르긴가의 대화랑 그런 책을 읽으면 그게 그냥 단박에 뭡니까 가슴이 떠거워지고 울렁울렁하고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반응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뇌가 뇌 같은 사람은 파르긴가의 대화 전환시대의 논리 같은 리영희 씨의 글 무슨 뭐죠 태백산명 같은 걸 읽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눈물이 흐르고 뭡니까 가슴이 막 뛰고 그게 반응이 다른 겁니다 뇌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고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세계관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비뚤어지게 되면 개인 삶도 비뚤어지고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죠 반듯한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기적인데 인간이 천사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어떻게 봅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로 안 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틀린 겁니다 인간에 대한 가정 자체가 뭐죠 좌파들은 틀려버린 겁니다 인간이 자기 이기에 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그런 기초 위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 다 정립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교육을 통해 교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선한 존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좌익이 등장하게 되고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선전선동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삶도 불안전하고 사회도 불안전한데 그 사회를 완전한 사회 유토피아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좌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포트가 등장하고 문화대혁명이 등장하고 뭡니까 스탈린의 신경제계획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유토피아가 될 수 없는데 불안한 인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바꾸면 인간이 다 바꾸어져가 선한 사람이 돼서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그런 망상을 가진 그런 생각들이 이 심지어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세상이 그런 겁니다 기초에 있죠 기본에 대한 부분들이 틀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는 뭐죠 좁힐 수만큼 간격이 터지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터졌을 때 소위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간단한 데서 그래프 하나만 딱 이런 보더라도 선입견을 갖지 않으면 아 이게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구나 쌍거리 무시하고 뭡니까 그걸 덮었기 때문에 계속 덮는 쪽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하태경이나 이런들이 이준석은 계속해서 더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3.9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었고 2.1 지방선거도 부정선거가 없었고 3.9 대선에서 소쿠리 확진자 사전투표는 그냥 관리부실이고 이따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이 아주 중요하죠 인간을 어떻게 볼 건가 인간이 자기에게 충실한 불완전한 존재를 보게 되면 절대 좌익 쪽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이른바 진보 쪽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탈원전 같은 정책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이성을 과신하는 거죠 인간이 불완전하고 보지 않기 때문에 좌파들은 뭡니까 이성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이성을 과신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나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과거에 축적된 지식이나 전통이나 관례나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비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한 책이 뭔가 아니까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책이 이제는 글을 쓰지 않는데 스탠포드의 후보 연구소에 계셨던 이 토마스 웨일이라는 사람이 쓴 비전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A Conflict of Vision입니다 좌파들과 여러분들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인간을 바라보는 바도 다르고 사회를 바라보는 반도 다르고 법률을 바라보는 반도 다르고 개혁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내다 자기 자식이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부부가 가야 되는데 부부가 비전이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아주 멋진 책입니다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20대에 반드시 읽혔던 필독서입니다 토마스 웨일의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입니다 이거는 좁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믿고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소위 비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뭐죠? 폭력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업무를 꾸미고 공작을 한 것 특히 좌파들은 뭡니까? 부정성을 통해서 다른 세계관과 다른 여러분들 가치관과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압도하기 위해서 부정성을 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이기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토마스 웨일은 제약적 비전 Constrainted Vision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위기의 기초입니다 보수주의의 기초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완벽해질 때까지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좌파들입니다 이것을 Unconstrainted Vision 무제약적 비전이다 여기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을 그렇게 착하다고 보십니까?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사람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그냥 좌파의 길로 소모되는 겁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아주 완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대개 좌파 쪽에 쓰는 겁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응성하고 인간은 이기적이고 아무리 이런 도를 닦아도 노년이 되더라도 노년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악한 짓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 문제 터졌을 때 나이 70, 80대 되는 사람 중에서 그 악한 대열에 서는 사람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간이 사악해질 수 있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들을 교육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뭔가 아닐까? 좌파들인 겁니다 그래서 폴포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뭡니까?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벨킷을 다 하는 겁니다 천리마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 배운 사람 중에서 이렇게 좌파대결에 쓴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일찍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쓸모있는 바보들이지 않습니까? 이디어트 바보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유심히 보면 뭐가 진실인지 진리인지를 검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들의 사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선거 부정도 절의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족도 살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여러분 사악할 수가 있고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겸손해지고 과거의 전통이나 관례나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진적 계획을 원하는 거죠 조금씩 바꿔 나간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 이성을 믿을 수 있으니까 확 그냥 뭡니까? 수십 년간 70년 80년동안 이런 축적대원 원전을 버려야 된다 이런 무식한 짓거릴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좌익들은 좌파들은 개가천선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복귀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학 개념이 없어요 때리 부시는 걸 잘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시장도 때리 부시고 기업도 때리 부시고 뭐죠? 헌법도 때리 부시고 대한민국 이런 만들어온 70년 80년에 대한 경애감이라든지 존경심이라든지 감사한 마음이 일체 없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 이성이 똑똑하니까 모든 여러분들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서울에서 몇십 분만 달리면 그 체제하여 70년 80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아직도 그와 같은 대열에서 가지고 아류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소위 세터민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훌륭하게 될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던 겁니다 급기야는 뭐까지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뭡니까? 여섯 분이나 실시할 정도로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비전의 충돌이란 건 진짜 제가 볼 때는 현대판 고전입니다 스탠포드의 후보대학 후보연구소에 계셨던 토마스 소일이란 분이 지은 소위 세계관의 격차 이게 겁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마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 차이에서 뭡니까?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약적 비전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사회질서 같은 것에 딱히 긍정적이도 않죠 인간이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도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는 겁니다 그래서 행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점진적 계획이기만이 가장 멋진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좌파들이 이름들 바탕을 두고 있는 무제약적 비전의 한 것은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뭐죠? 이성을 과신하는 겁니다 이성을 신뢰하고 이성을 통해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점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성을 과신하기 때문에 뭡니까? 행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때리 부실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보면 정말 고마워해야 될 나라죠 우리가 1940년대에 이성만 같은 임무를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걸출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서양 성교사들이 보내준 그런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것도 여러분들 다 여러분 그렇게 7, 8년 정도 한성 감옥에서 대몰한 제목으로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이 그때 서양 성교사들이 많은 그런 외국의 동향을 볼 수 있는 잡지라든지 성서 같은 걸 넣어줘서 참 개안이 된 그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나치다 할 정도의 그런 좋은 체제를 유지를 한 거죠 물론 마지막에 부정선거 때문에 참 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를 따지게 되면 이성만 체제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죠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